226번 할 차례일까요? 금융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금융론 보도록 하죠 6주차 자, 첫 번째 226페이지의 대표이용은 우리가 금융에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죠 지분금융은 자기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여기 얘가 뭐가 있었냐면 리조신공사펀드 반드시 외워야죠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할 때 지분금융 지분금융은 즉 회사에 자산에 담당하는 걸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지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러죠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사모에 의한 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부동산 펀드 이게 지분금융이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건 부채금융이고 자 근데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매잔인 금융이라 하는데 자 매잔인 금융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전환사체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체 자 사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고 사체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신주로 받을 거니까 주식과 채권이 같이 나왔으니까 매잔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주 우선주와 똑같은 말로 후순위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잔인 금융이 우리 시험에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네 가지 리조신 공사펀드는 지분금융 나머지는 다 이제 부채금융이죠 돈 빌린 거 자 그럼 이제 부채금융 물러봤으니까 지분금융 없애야 되겠죠 리조신 공사펀드 리츠 없애고 조인트 벤처는 없네요 아 조인트 벤처 없애고 신디케이트 없애고 리조신 공사 공무사무엔 증자죠 공무여 증자 없애고 부동산 펀드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잔인 금융도 없애야죠 매잔인 금융을 봤더니 여기에 전환사체 없애고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 없고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우선주 후순위 대출 우선주 매잔인 금융 두 개 없애고 나머지는 이제 부채금융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개 되겠네요 네 개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신탁금융 하나 잘 봐야 돼요 신탁금융 자 얘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린다 우리가 저당권을 넘겨주고 담보대출 받는 건 저당권을 넘겨주는데 신탁계약 할 때는 뭘 넘긴다 소유권을 넘긴다 그랬어요 신탁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 있다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탁계약을 하면 수익증서를 받아요 이 수익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담보 신탁이라고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수익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은행에 돈 빌리는 거예요 신탁계약에 체결된 수익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부채금융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무조건 이제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외워야 되는 거 보너스로 나와야 되는 거 자 네 가지 중에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저량이냐 유량이냐 저량 제자가 통부인 정부의 직접계입이냐 간접계입이냐 간접계입의 개발 보조금 정보 투자론에서 할인법이냐 비할인법이냐 할인법이 순순의 현가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이냐 구분할 때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보죠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을 해주는 기준이 자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가 있는데 자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 대부비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총투자액과 똑같은 말이니까 총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게 LTV예요 자 LTV는 이 V가 밸류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LTV가 40%면 가격이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다라면 대출금을 얼마만 해주겠다 4억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10억짜리 주택 중에 담보로 인정은 얼마만 해준다 40% 4억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액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LTV 곱하기 가격하면 대출액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LTV로 기준을 잡을 때는 이 V가 밸류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자 DTI는 상환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빌려줄 테니 갚을 능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연소득 중에서 네가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비율을 만약에 얘가 40%라면 1년에 1억을 번다라면 너는 원리금을 4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테니 이걸 4천만 원 원리금 1년에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대출금으로 환산해서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DTI죠 자 그래서 DTI는 이 아이가 인컴이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데 소득에 대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을 때 이런 거죠 자 원리금인데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하려면 대출액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이었어요 그러면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산정하려면 저당 상수를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맞아요? 저당 상수를 나눠줘서 대출액 산정해줘서 하는 것을 DTI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LTV는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때 DTI로 LTV는 가격만 딱 보는 거예요 가격이 10억이면 40%면 4억 빌려주겠다 근데 이제 DTI는 소득을 1억 중에서 40% 인정해줄 건데 이걸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고 있는 게 있다라면 이걸 차감하고 상환하고 상환하고 있는 기존 대출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을 차감하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대출금 구해줄 거야 정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4천만 원 40% 인정해줬는데 기존의 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갚고 있는 게 2천만 원 갚고 있다고 한다면 4천만 원 다 갚을 거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대출금 환산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존 부채를 고려하여 대출액을 정하는 건 DTI다예요 LTV는 그냥 가격만 보는 거예요 기존 부채에 돈을 빌려서 갚고 있는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LTV와 DTI 중에 누가 까다로운 거예요 DTI가 훨씬 까다로운 거예요 모든 은행권에서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을 차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DSR이라는 거예요 DTI의 일종, DSR 얘가 적용됐다는 건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DSR 적용하고 있고 LTV와 DTI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작년에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장이 정한다고 나온 건 틀린 거고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LTV, DTI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출제자가 보너스로 내는 지문이니까 규제를 강화했다 이 규제는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하는 건 금융을 얘기하는 거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 대출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정책의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LTV, DTI를 어떻게 했다? 낮췄다는 거예요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DTI가 아니라 신 DTI 또는 DSR을 적용했다는 것도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 빌려줬다 꼭 중요한 보너스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LTV, DTI가 높아지면 대출금 많아지는 거고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금 줄어드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될 때는 LTV, DTI가 낮아진다 그다음에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 반드시 외워야죠 여기서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죠 LTV, DTI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LTV를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 이용할 때는 DTI가 소득이니까 DTI 곱하기 소득 덕에 나누기 저당상수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가장 계산 문제 중에 쉬운 거죠 외워야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올해 만약에 출제자가 좀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상가가 나올 때쯤 됐어요 상가 안 나온 지가 5, 6년 지났으니까 마지막 나온 게 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감당률을 이용해요 LTV는 똑같이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할 거고 부채감당률 이용할 때는 이만큼이 내려와요 DTI를 이용해서 구할 때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물론 여기는 연소득이고 여기는 순소득인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내려오고 그게 나누기 부채감당률 이렇게 하면 된다 역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서 계산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외워서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감당률 식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어보죠 2번 보죠 자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상환비율은 대출원금의 대출금을 얘기하죠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대출금의 비율이다 미상환대출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얘기하는 거죠 대출금의 잔금 얘기하는 건 상환비율이 아니라 뭐다 잔금비율이다라고 나와야죠 잔금비율은 대출액분의 잔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맞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금이나 잔금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잔금비율은 이래서 상환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 맞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얼마다? 1이다 더해서 1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부비율을 더하기 지분비율은 1 잔금비율을 더하기 상환비율은 1 잔금비율은 잔금의 비율이니까 대출금분의 잔금 상환비율은 상환액의 비율이니까 대출금분의 상환액 더하면 1이죠 자 맞는 얘기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요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 단계라 그랬어요 잔금이나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똑같이 써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는데 똑같은 연금의 현가계수 같지만 여기에 몇 년짜리를 쓰냐가 달라요 즉 문문은 대출금분의 잔금 나와야 돼요 대출금분의 잔금 대출금을 구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에 전체 연수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고 여기는 잔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기간이 총 20년인데 20년인데 내가 5년 갚았고 남은 15년에 못 갚았어요 그러면 5년 갚은 후에 잔금이 얼마냐 그러면 몇 년짜리를 써야 돼요 15년짜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5년 갚고 잔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0년 동안에 5년 갚고 잔금이 얼마냐 그러면 남은 기간이 15년이니까 이런 걸 써야 된다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의 내용이었어요 더해서 일되는 건 당연히 기억해놔야 되고 잔금 비율은 상환비율을 넘기는 거니까 1백이 상환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담보인 LTV나 DT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상가담보대출일 때 대출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LTV와 DTI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LTV, DTI고 상가일 때는 LTV, 부채 감당률 LTV와 DTI 중 차입자의 기존 대출을 고려하여 기준의 돈을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LTV가 아니라 DTI죠 LTV는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가격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이렇게 정하는 거고 기준에 돈 밀려서 갚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DTI예요 가장 강력한 DTI가 DSR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른 건 2번 3번 보죠 은행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른 거 은행이 위험을 줄인대요 대출자인 대출자 은행이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오른 거 LTV를 하향 조정하고 DTI를 적용한다 DSR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DTI를 하향 조정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은행이 위험이 줄어들 거고 DSR을 적용하면 규제가 강화돼서 돈을 조금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돈 빌려서 갚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거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줘서 돈을 조금 빌려주는 거니까 결국 둘 다 돈을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의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는 거고 단기 대출보다 장기 대출을 유도한다 장기 대출로 유도하면 이거 은행이 좋아요 나빠요 위험한 거죠 단기는 짧게 빌려주는 거니까 위험이 적고 장기로 대출해주면 긴 시간 빌려주면 중간에 차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네요 단기 대출로 해줘야 은행이 위험을 줄어드는 거고 장기 대출로 유도하면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대출이 아니라 단기 대출로 해줘야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금리 변동이 심할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오른 거 오른 거 죄송해요 1번이 답이고 2번은 틀렸고 금리 변동이 심할 때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기를 은행은 원하는 거죠 은행한테 유리한 건 언제나 변동금리 그래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고 부채 감당률은 얘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이니까 1보다 크면 돈을 잘 갚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2야가 아니라 1보다 넘어서는 1 이상이 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1보다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죠 금리가 은행의 수익률이니까 위험이 커지면 위험 대가를 높여야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대출해 주는 것이 은행의 위험을 줄이는 거고 오른 건 1번 사실 이 문제는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이 위험을 줄이려면 단기 대출이 더 은행의 위험을 줄어드는 거고 변동금리 대출해 줘야 되고 부채 감당률 1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고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은행이 받는 수익률을 높여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오른 건 1번이고 4번 보죠 작년에 감정평가사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단답형으로 나온 문제였는데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예요 위탁자가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신탁계약을 했으니까 수익증서를 받았겠죠 이 수익증권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끝나면 관리신탁이다 또는 처분신탁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수익증권을 이를 뭐하러 담보로 해서 은행에게 돈을 빌렸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수익증서를 담보로 맡겨서 돈 빌린 거죠 신탁계약에 체결한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이걸 신탁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신탁 자 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탁계약을 했고 이 신탁계약을 한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건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5번 보죠 계산 문제에서 대출금 정하는 거 자 이 문제에서 보니까 추가로라고 나왔어요 자 추가로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반드시 전에 돈 빌린 게 얼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고 자 보니까 기존에 4천만 원의 대출이 있대요 그러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라고 묻는 거죠 이건 기존 담보대출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정하고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ltv가 70 나왔으니까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돼야죠 가격 그러면 0.7 곱하기 400 하면 280원 빌릴 수 있는 거고 ltv 곱하기 가격 dti는 dti 곱하기 소득이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0.5 곱하기 40 여기에 나누기 저당 상수 0.1 그러면 200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200 2억 원이죠 2억 원이라고 체크하면 안 되고 4천만 원이 있어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 구해놓고 실수하면 안 되죠 더 빌릴 수 있는 건 1억 6천 이렇게 돼야죠 자 우리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죠 자 7번 보죠 자 얘는 상가담보대출인데 자 ltv와 dti가 아니라 ltv와 부채 감당률 나왔어요 자 1억 원인 순소득이 1억 원이고 가격이 5억 원인 상가가 있는데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ltv 곱하기 가격이니까 0.5 곱하기 500 하면 250원 빌릴 수 있고 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소득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얼마?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억 원 이거 계산하면 2억 나오겠죠 맞아요? 맞을까요? 학생 맞아? 내 암산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200원이죠 2억이죠 06개 있으니까 자 외워야죠 부채 감당률로 대출을 구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우리 계산 문제에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연습해서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 단계의 응용 문제인데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을 구하는데 추가로 얼마 더 빌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 기존의 돈을 빌려서 자 기존의 돈을 빌렸는데 갚고 있는 원리금이 이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돈이 얼마 대출금이 얼마다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존에 돈 빌려서 갚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여 대출액을 산정해야 돼요 이건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LTV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지니까 LTV로는 3억까지 빌릴 수 있어요 자 근데 DTI로 계산할 때 DTI 곱하기 소득이죠 자 그러면 0.4 곱하기 60 나오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면 나누기 저당 상수죠 이렇게 해줄 건데 바로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DTI와 여기에 소득을 곱하면 이게 원리금이에요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인데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이미 원리금을 이만큼 1년에 1200만 원 갚고 있으니까 이걸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200만 원을 빼고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계산 문제에서 대출액 구할 때 마지막 단계 가장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24죠 24에서 11을 빼니까 자 얼마만 인정하는 거냐면 10이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24 쓰면 안 되고 이거 곱한 값에다가 11을 빼고 저당 상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기 저당 상수 0.12 이렇게 하면 얘가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LTV는 300이지만 DTI로 기존 대출에 기존 대출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이 2400만 원인데 기존에 돈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1200만 원이니까 이거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저당 상수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24가 아니라 11을 빼주고 12 나누기 0.1이니까 그래서 1억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1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와 아까 추가 대출금은 다른 거예요 이 추가 대출금은 기존에 대출금이 얼마 있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 계산하고 마지막에 빼주면 되지만 이 문제는 추가 대출금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기존에 돈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얼마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1년에 갚고 있는 원리금 이렇게 나오면 DTI 계산할 때 DTI 곱하기 소득한 값에서 이 원리금을 빼고 저당 상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운 응용 문제였죠 자 연습해야 되고 출제자가 올해 좀 만약에 어렵게 낸다라면 상가담보대출이나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DTI나 DSR이라고 나올 거예요 DSR, 신 DTI 뭐 이렇게 나오면 자 기존의 대출금이 이게 이자라고 나와도 똑같아요 계산은 이자를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다 이런 거 뭐 구분할 필요 없어요 DTI에다가 소득 곱한 값에 이거 갚고 있는 원리금이나 이자를 빼고 저당 상수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응용 문제인데 8번 한번 보죠 설명을 해드리는데 야 나는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한번 보죠 자 DTI가 총부제 상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 매매에 매입을 위해서 LTV가 담보인정 비율이 50%를 적용하여 대출을 2억을 받으려고 한대요 자 LTV가 50을 적용해서 2억을 받으려고 한대요 주택의 평가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LTV가 50%니까 얘 가격이 얘가 가격이고 얘가 2억이니까 200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50%니까 0.5면 될 거고 그럼 이거 자리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0.5분의 200이니까 얼마? 400 이렇게 되겠네요 4억 이상이면 LTV로 2억원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4억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LTV가 적용되지 않고 DTI 총부제 상한 비율 DTI죠 DTI 여기에 따로 가로에 써져 있지 않는 건 이렇게 총부제 상한 비율이 DTI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DTI가 40%인 지역에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인 B가 매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120만 원 자 매월이라고 나왔네 매월 매월 12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할 때 대출 가능하냐 이렇게 따져봤어요 자 한번 보죠 DTI는 소득에 따른 원리금이에요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 자 그리고 보니까 연소득이 4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4천만 원 해보죠 뭐 4천만 원 해보죠 그냥 만 원을 해보죠 4천만 원 4천만 원이고 자 DTI가 0.4래요 자 그러면 이 원리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원리금이 얼마? 곱하면 1,600만 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 1,600만 원은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이에요 너 1년에 1년에 1,600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대출해 줄게 근데 얘는 월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따진 건 항상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원로 바꾸면 은행에서 한 달에 얼마 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한 거냐면 10위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600 나누기 10위는 얼마 나올까요? 얼마? 200 143 143 133 아 네 그래요 133. 얼마 얼마 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은행은 한 달에 133만 원 너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매월 120만 원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없어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DTI가 소득 중에서 0.4 40%라는 건 너 이만큼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1년에 1,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원로 바꿔야 되니까 10위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나누면 133. 얼마니까 은행에서는 너 한 달에 133만 원쯤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대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내려고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출 가능하다 LTV와 DTI의 정의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응용 문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 사업이라는 건 쉽게 풀었어야 되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DTI를 바탕으로 이 원리금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상원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자 이자율을 보죠 고정금리 대출 방식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바뀌지 않는 거죠 고정금리를 정하는 것은 실질이자율 은행의 실질이자율 예상인플레일 위험 대가를 더하는데 이걸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변동금리에서 암기했던 것이 코기가 변대유였어요 그래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하면 변동금리가 됐고 변동금리는 언제나 대출자가 유리하다라는 거였죠 변동금리 정할 때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금리다 기준이다 가산금리다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자율을 정하는 건 원래 실질이자율 더하기 예상인플레일인데 차입자의 위험대가인 위험대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걸 더해서 정한다 그런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 또는 가산금리는 고정금리 아무 상관이 없다 변동금리에서만 나온다 이걸 기억해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고정금리는 언제나 대출자인 은행에게 불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불리하니까 초기이자율은 고정금리의 초기이자로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높게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높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변동금리이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은행은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든 높아질 때든지 간에 대출자인 언제나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대출자가 불리한데 이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냐 높아질 때냐를 구분할 때 조기상환이라는 걸 꼭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에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한다 조기상환 위험에 직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조기상환이 있고 여기도 조기상환이 있어요 이럴 때가 언제냐면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라는 거 즉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어요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금리가 계속 내야 되는 금리가 5%라고 해보죠 차입자가 5%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만기까지 시장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장금리는 현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이 현재 대출해주고 있는 평균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낮아져서 시장금리가 만약 2%로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돈 빌리면 지금 현재 다른 은행에서 돈 빌리면 2%인데 나는 5% 내고 있으니까 차입자는 가만히 있어요 갈아탈려고 해야 돼요 갈아탈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고 그러면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예요 꼭 기억해놓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다 만약에 차입자가 빌린 고정금리가 5%인데 시장금리가 만약에 8%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고정금리 차입자는 좋아해 나빠요 지금 돈 빌리면 8%로 빌려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빌려가지고 5%만 내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유지하면 되고 그런데 대출자는 지금 돈 빌려주면 8%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고정금리로 빌려줘서 5%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3%만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중요한 건 여기에는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고정금리 문제가 나올 때 고정금리에서는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우리 암기코드가 중요하죠 코기가 변대유라고 해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을 대변해주는 지표금리가 기준금리예요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다 가산금리 즉 대출자의 마진 은행의 종류에 따라서 마진이 다를 거고 차입자의 신용도 달라지는 건 다 모두 다 가산금리에 집어넣고 기준금리 코픽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한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의 출발은 기준금리에다가 현 시장 상황의 기준금리에다가 마진이나 차입자의 신용도를 따져서 가산금리를 더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대출 기간 중에 시장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금리가 바뀔 수가 있죠 만약에 시장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올라간다예요 즉 금리가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해서 시장 상황이 변해서 기준금리가 변하면 금리가 변동되는 걸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 방식은 대출자인 은행에게 언제나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죠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조정되는 걸 변동금리라 그래요 대출 기간 중에 가산금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 기간 중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해서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는 건 자주자주 이자율을 변화시키겠다 위험을 자주자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거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는 건 위험을 자주자주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위험이 많이 전가되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게 좋다 차입자에게 불리하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변동금리에서는 약정할 때 마음대로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고 딱 계약을 해서 계약할 때 8%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입자의 위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더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상한을 정하는 건 누구에게 그나마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거예요 변동금리에서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하는 건 차입자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보죠 자 오른 것은 1번 보니까 시장이자율 시장금리 대출 약정이자율 대출 약정이자율은 대출금리 얘기하고 시장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왔어요 차입자는 조기상환 아래 하고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처한다 라는 상황이 나오려면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예요 얘가 얘보다 낮아지면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이게 고정금리에서 중요한 지문이고 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의 금리가 변동금리의 금리보다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니까 금리가 높다죠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얘가 맞네요 땡큐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네요 자 2번은 옳은 지문이고 3번에 금리가 하락하면 자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받기가 용이한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이렇게 되겠죠 금리 싸지면 대출 받기 쉬우니까 자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 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돈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은행이 받는 이자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이고 반대로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돈 받는 현금 수입자는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임대인도 손해고 은행도 손해인 거예요 임대로 받고 이자 똑같이 받지만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입장에 놓이는 건 현금 수입자 은행이나 임대인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자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주자주 금리를 올려서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자율 변동염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지문도 있어요 잘 봐야죠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되는 거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오른 건 2번이었고 자 12번 보죠 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시장금리 자 이건 시장이자율이죠 시장금리가 올라간대요 자 그럼 여기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조기상환 나와야 돼요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오려면 시장금리가 어떨 때? 하락하는 시기의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입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조기상환할 때는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차입자의 소득과 가치가 소득과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대요 소득도 많아진대요 그러면 채무 불리행염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돈을 더 잘 갚을 수 있겠네요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시장이자율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차입자는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험이 커진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변동금리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럼 차입자에게 불리하다? 그럼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면 위험이 어떤다? 커진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차입자가 변동금리를 이용할 때는 처음에 3%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얼마로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상승해서 지금처럼 8%까지 올라가면 처음에는 3%에서 갚을 수 있는데 이자가 8%까지 올라가면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도가 커진다 맞는 거죠 결론은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차입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어떻다? 불리하다? 위험이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문을 조금 더 바꿔낸 거고 오른 건 3번이 오른 거고 코픽스라는 게 나오면 코픽스는 기준금리로 쓰는 거죠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는 거예요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코기가 변이었으니까 자, LTV 여기 LTV라고 나온 거예요 LTV가 높아지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출기한이 길어지면 은행은 위험한 거죠 LTV가 커져도 대출금 많아지고 대출기한이 길어지면 은행은 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은행은 위험하니까 위험대가로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상승한다고 나와야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오른 건 3번이 오른 지문이고 13번 보죠 자, 오른 거 변동금리는 대출기한 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의 지표금리가 뭐다? 기준금리예요? 가산금리예요? 기준금리죠 그래서 얘가 가산금리가 조정되어서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조정되어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두 번째 PF 프로젝트 금융의 금리는 자, 얘는 우리가 특이하게 물적담보,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니라 미래의 현금으로 미래의 돈 벌 걸 믿고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거예요 대신에 성공하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요 PF의 금리가 가장 높아요 자, 3번에 보니까 대출 변동금리 방식의 금리는 대출기관의 실질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아니죠? 우리가 변동금리를 외웠잖아요 코, 기, 가 이거니까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기준금리에 기준금리는 뭘 쓴다? 코픽스를 쓴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한다 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는 기준금리 말고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쓰는 거니까 실질이자를 나오면 안 되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고정금리에 명목이자율은 기준금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고정금리에서 금리는 이런 기준금리 나오면 안 돼요 실질이자율 예상인플레일 위험대가 이렇게 나와야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변동금리만 등장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완벽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만 들어간다 이거 하나 정해놔야 돼요 자, 5번에 이자율 조정지가 짧으면 은행에게는 좋은 거죠 대출기간의 위험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맞죠? 차입자 위험을 잘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자에 유리하다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 맞는 얘기죠 5번이 맞는 얘기고 14번 보죠 자, 변동이자율 저 당시 자, 기준금리 코픽스를 쓰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나 맞죠? 시장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변동하죠 자, 그러나 대출 시점에서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중에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이 가산금리는 처음에 대출 실행 시점에 딱 정해지는 거고 기간 중에는 변하지 않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차입자의 채무불리행 위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입자의 위험은 변동금리가 커요? 고정금리가 큰 거예요 변동금리가 큰 거죠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고정금리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은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유리하면 차입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차입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차입자의 위험은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류보다 큰 거다 크다 위험은 변동이자율이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3%로 변동금리 시작했는데 나중에 8% 올라가면 차입자가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차입자의 위험은 차입자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차입자의 위험은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더 불리한 건 변동금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정이자율이 나왔어요 고정금리 이때 뒤에 보니까 조기상환 나왔어요 그럼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예요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떨 때? 낮으면이라고 나오는 거죠 맞는 내용이네요 4번에 고정이자를 대출 시 금리 하락기에는 차입자는 기존 용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중요한 건 금리 하락기죠 금리 하락기예요 무슨 금리예요? 시장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차입자는 뭐한다? 무조건 시장금리 내려갈 때는 조기상환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기상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금리가 올라갈 때 유지하려고 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기상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시장금리가 낮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유지하는 게 아니다 유지할 때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내가 대출금리가 5%인데 시장금리가 8% 올라갔어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는 좋아요 나빠요 지금 돈 빌리면 8% 줘야 되는데 난 예전에 고정금리를 빌려서 5%만 내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유지하려고 하고 조기상환할 때는 내려갈 때 조기상환하는 거예요 얘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나왔으니까 물론 좀 친절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 금리는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금리 대출 고정금리니까 얘가 변한다는 건 내려간다는 건 대출금리가 변하지는 않죠 대출금리는 처음에 딱 약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얘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변하는 건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기상환이란 말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차입자든 대출자 입장이든지 간에 4번이 틀린 거고 변동이자율 대출은 대출기관은 인플레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방식이 변동이자율이니까 변동금리니까 맞는 얘기죠 자 쉬었다가 대출상환 방식 보죠 Studio 그리고 인폰 4,5 4,6 7,6